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주행을 하다 보행자 3명을 치여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손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NS로 알게 된 남성에게 모델 여성을 소개받은 후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소개받은 여성이 만나는 당일에 갑자기 모델 에이전시 사이트를 보내주며 돈을 요구했는데 알고보니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백성분 변호사님 진짜 오랜만에 나와주셨네요. 너무 띄엄띄엄나우시니까 이제는 좀 낯설어. 저도 가끔 여기 자리가 낯설어요. 남같아. 채널에 기는 자주 나오시던데 아직. 다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두 번 나온 것처럼. 쓸데없는 얘기 안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복판에 일감호우라는 큰 호수가 있는 거 아시죠? 그곳에는 학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거위가 산다는데요. 그런데 사달이 났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지난 11일 한 남성이 거위를 계속해서 저렇게 머리를 때립니다. 딱 봐도 학생도 아닌데 싶은데 계속 저렇게 아이고 머리가 그냥 딱 바닥에 닿을 정도로 때립니다. 저렇게 그 거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저남성 광진경찰서에 고발됐다고 하는데 상응하는 처벌을 꼭 받길 바라면서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낯선 남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있으면 제 생일인데 사반에서 축하받고 싶어요 하신 강선희님. 지난 2월 중순 전북 정읍시 상동 휴먼시아 201동 장애인 주차구역에 새어나오는 은색 소나타 들이맞고 도망간 너. 내가 꼭 잡는다 하신 김남성님. 2009년 수혈까지 받아가면서 어렵게 얻은 딸 조예령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신 정구희님. 홈쇼핑에서 뼈 없는 도가니탕을 시켰어요. 항암 중인 엄마 끓여드렸는데 먹다가 깨악 했어요. 이거 뭐죠? 저거 소털인가요? 제조사에서는 먹어도 괜찮다는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하신 김지은님. 시우 효진이 엄마 유미경님. 익산의 최병록님. 김진숙님. 강수희님. 김효수님. 조정호님. 모든 분도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유세이.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2인 1조 가족 먹튀단입니다. 이번에는 무려 가족 단위 먹튀 떴다는데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부부로 보이는 두 남녀. 식사와 음주까지. 아, 좋다. 남성 벌쩍 일어나니 바깥으로 퇴장합니다. 자, 홀로 남은 여성이 주방 쪽 눈치를 보더니 슬쩍 일어나서 또 나갑니다. 그러더니 저 여성은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 가죠. 그 사이 돌아온 남성이 빈자리를 쓱 보더니 남성이 계산도 하지 않고 밖으로 저렇게 쓱 나갑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또 지나가자 화장실 문이 열립니다. 여자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남성도 따라서 여성이 저렇게 슉 하죠. 자, 시간은 흘러흘러 한 달 뒤 다시 돌아온 그 남자.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아, 짠. 아들 부자 간에 건배하고 냠냠 쩝쩝. 자, 그런데 아들이 저렇게 먼저 나갑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자, 뭐 할까요? 계산대를 그냥 지나쳐서 고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먼저 나온 아들과 함께 임한 총총. 하지만, 하지만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다시 가게 문이 열리고. 아하, 사장님 손에 잡힌 그 나갔던 아들. 결국 밥값을 내고 맙니다. 세상에 이런 망신망신,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결국 잡힌 거예요. 네, 각각 2월 19일 그리고 3월 23일입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그 아파트 상가 내에 입주해 있는 주점입니다. 자, 먼저 2월 19일에는요.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남성이 통화하면서 가게 바깥을 오가다가 결국 도주를 했고요. 여성 역시도 화장실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때 약 5만 원 정도의 손해를 받는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입니다. 같은 남성이 이번엔 아들이랑 와서 식사를 했고요. 한 1분 간격 정도를 주고 결제 안 하고 역시나 도주를 했는데 바로 알아차린 사장, 그러니까 제보자가 이 두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두 사람 쫓아가면서 아들과 아버지 대화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남성한테 우리 결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인 남성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그 사장이 쫓아가는 걸 눈치채고 그 아버지에게 우리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돌아온 거라고 저 상황 설명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아들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제보자 말씀 들어보면 경찰도 좀 어이가 없네요. 왜요?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첫 번째 먹튀 사건이 났을 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동선, CCTV 동선. 저거 경찰이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확인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보였다. 이건 일단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 먹튀 미수 사건. 저게 벌어졌을 때 아들이 남긴 연락처 결제 내역을 경찰에 전달을 했는데 최근에 경찰에 문의를 해보니까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처벌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경찰의 원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먹튀를 두 번 했어도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으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첫 번째 음식권 못 받은 건 민사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변제 능력이 있는지 유무가 아니고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소위 말해서 밥값을 내려고 했다라는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이거는 민사인데 아까 아들과의 대화에서 결제 안 하냐?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처음부터 안 할 생각이었으면 거짓말이고 사기잖아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제보자는 음식값은 안 받아야 되는데 꼭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불송치라니 이의신청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해수욕장에서 골프 스윙입니다. 사방가족께서 해수욕장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셨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해수욕장 위에 세 사람이 저렇게 옹기종기 있죠. 대체 뭘 하는가 좀 앞으로 가서 봤더니 오른쪽 맨 오른쪽 남성 손에 웬 골프채가 있습니다. 이런... 자, 팔을 휙! 아, 주황색 골프공띠용. 자, 다음 사람이 골프채를 건너봤고요. 자세를 취하는데 아, 뭘... 아, 이제 공 났어. 자, 아이고 세상에 정면에 사람 지나가네. 그래도 골프채를 휙! 지나가든지 말든지 휙! 휘두릅니다. 세상에. 공원에서, 풍랍토성에서, 이제는 해수욕장까지... 아, 왜 이러지 우리나라 진짜? 저분들은 도대체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아예 안 들어오는 걸까요? 저 양상은요. 어제 찍힌 겁니다. 어제 강호대 속초에서 해수욕장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원래 화면에 안 잡히는 남녀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2명하고 여성 1명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여성을 구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모래에 빠진 공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개장은 안 했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산책하신 분은 오가고 있거든요. 방금 지나갔잖아요. 제발 저런 일 좀 그만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걸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거 뭐 하루 종일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조형기 씨, 집행유예였다. 방송인 조형기 씨, 30여 년 전 저질렀던 음주뺑소니 사망 사건. 한참 나중에 회자되면서 현재 방송 활동을 지금 중단을 하고 있죠. 그때 징역 5년 선고받고 복역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유튜버가 방송인 조형기 씨의 과거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조형기 씨는 199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12m 정도 떨어진 곳에 유기했고요. 본인 차에서 잠든 상태였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그 변호인이 국선 변호사 선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형기 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을 했고 그러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검찰이 기존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적용했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열린 겁니다. 여기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그리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는 게 이번 판결문 공개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튜버, 결말 좀 의아하다. 전략적으로 죄명 바꿔서 결국 출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유튜버가 많아 전략적으로 죄명을 바꿔서라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기 씨나 변호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뺑소니가 아니라 오히려 법원의 판결은 이 행위에 대한 평가, 대중의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과실로 사망했다는 것만 인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합의하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소위 직영 5년이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집행위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를 이게 이상하다, 어쩐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일단 판결이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지 이게 뭔가 전관이 들어가서 변경이 됐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거겠죠. 좀 이상하네요. 일단 다음 이어가죠. 지나가다가 쓱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웬 사람들이 자꾸 화분에 손을 댄다 제보 주셨어요? 만나보시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천천히 지나가다가 가게 쪽을 쳐다보면서 스톱! 아, 스톱했어요. 예, 스톱했어요. 마스크 쓰고 슬슬 다가오더니 다가오더니 화분을 쑥 들어서 오토바이로 고고! 예, 아, 일단 싫었어. 일단 씻고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또 와서 화분 또 하나 들고 오토바이에 저렇게 또 씻고 현장을 유유히 떠납니다. 그림자 사라졌어요. 그림자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성큼성큼 가게 앞을 지나가는 줄 알았지? 갑자기 정지하더니 꽃 줄기를 잡고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 뿌리째 거의 산삼 먹듯이 저렇게 꼽힌 꽃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다른 갑 나가는 건 절대 안 건드리면서 유독 자전거, 화분, 꽃 같은 거 훔쳐가는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논문 하나만 좀 써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죠.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책을 가져가는 것은 그 의도가 자기가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좀 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더 중화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꽃 같은 거 가져가는 것도 사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인성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전하고는 차별화시켜서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중화시키는데 저것은 이제 부산 동네시장 안에 있는 가게로 지난 4월 15일 밤에 한 남성이 화분에서 꽃을 갖다가 뽑아가면서 절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여기에는 저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게 앞에 둔 벤치를 갖다가 훔쳐가는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는 밖에 두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제 사건이 됐고 또 그 이후에도 취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화분을 깨트리고 또 영상에서 또 배달 기사가 화분을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아주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데요. 꽃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죄가 없는데 그걸 가져가는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저는 이거하고 뭐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냐면 아까 거의 얼굴 때린 친구 있잖아요. 그게 심성이 나쁜 거죠.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목욕탕 자리 맡기 규칙은? 집단 지상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 목욕탕에서 자리 뺏겨서 너무 억울하다는 사연인데요. 최근에 딸과 함께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잘 놀고 난 뒤에 이제 씻으러 목욕탕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 자리가 대부분이 차 있었는데 마침 두 자리가 딱 비어있길래 자리 잡고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여기 내가 맡아둔 자리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쪽 여성이 여기서 씻은 뒤에 샤워타월이라든지 일회용 세면도구 넣은 비닐백 이런 자기 물건을 놔서 그 자리를 맡아두고 아이랑 같이 탕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요. 아니 자리 맡는 게 어딨냐. 그럼 당신이 탕에 가 있는 동안 이 샤워기는 아무도 못 쓴다는 거냐 따졌는데 상대방은 그냥 비켜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사연자 딸이 머리 한참 갔던 중이라서 거품이 한가득이었는데요. 비어있는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거품만 좀 씻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는 대충 헹궈내고 비켰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 한창 많은 시간에 물건으로 샤워 자리 맡는 게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좋습니다. 속도 좀 내보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6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자리 맡은 여성입니다. 어머머머머 아줌마 혹시 주변에서 진상이란 소리 안 들어요? 딱 보면 여기 임자 있는 자리라는 건 느낌이 안 와? 샤워 타월이랑 파우치 내가 갖다 놨잖아. 그럼 어련히 누가 찜해놓은 자리겠거니? 하고 다른 데 가셨어야지. 본인이 착각해놓고 왜 이런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진 마. 진짜 별꼴이야. 동그라미입니다. 다음 사연자. 어머머머머 진짜 웃겨 진상이라뇨. 아줌마 여기 정세 내셨어요? 목욕탕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줌마나 나나 똑같이 손님이야. 내 자리, 네 자리가 어딨어요? 샤워기 쓰려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좀 보세요. 한가득인데 고작 파우치 하나 갖다 놓고 내 자리 찜? 진짜 교양머리 없다.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보고 듣습니다만 이제는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풍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막 사람이 너무 넘쳐나고 시설이 부족해서 저렇게 좀 악다구니스듯이 자리 빼고 이런 그런 정도의 어떤 시대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저기 일반 목욕탕도 아니고 워터파크에 있는 데면 간단히들 씻고 빨리빨리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장소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자리 맡아놓고 가서 몸 지진 다음에 다시 씻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X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갖다 독점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것을 하려면 저 워터파크에서 샤워기 독점권을 갖다 구입을 하도록끔 해서 가격을 좀 올려받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저기에다가 독점을 한다는 거. 글쎄요. 비난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건 집에서나 하는 거죠. 아, 진짜? 집에서나 맡아놓는 거죠. 사실 공중목욕탕이나 뭐 아까 워터파크나. 집에서는 뭐 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나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지. 저렇게 함께 쓰는 곳에서는 탕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또 기다렸다가 자기가 샤워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저희가 무슨 논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동그라미가 되게 많던데요. 네, 이게 문화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요. 박연숙님. 원래 목욕탕에서는요. 바구니 놓고 탕에 들어가요. 빙빙님. 목욕바구니 들고 와서 다 미리 샤워하고 탕 들어갔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때미는 게 국룰 아닌가요? 최근에 달라졌나 봐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태웅님은요. 보통은 저렇게 하긴 하지만 사람 많아서 자리 없다면 굳이 쫓아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제재님. 자리 세금이라도 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여탕 문화를 모르는 우리 세 분의 판단이 아닌가. 아니, 워터파크라니까. 일반 여탕이 아니라 워터파크니까. 그런가?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사건 반장 제보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웅규 선생님 보고 계시죠?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타고 가시다 재미난 영상을 촬영하셨다고요? 보실까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한 마리가 지하철 바닥에 쓰러져서 우수를 즐기고 있습니다. 짖지도 물지도 함부로 싸지도 않고 조용히 사람들 틈에 있죠. 그 옆에는 아기도 저렇게 곤히 잠들어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이 아이, 뭔 개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 하면서 버럭하기도 한다는데 저렇게 노란 옷을 입고 있는 개들 잘 훈련된 안내견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 민폐객보다 더 사람 같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어스름한 새벽, 남춘천역 인근 도로입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여성 3명이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순식간에 여성들을 덮쳐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운전자였던 8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유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벌어졌던 교통사고였는데 너무 충격적인 참변이었어요. 이게 지난해 11월 22일입니다. 새벽 6시 45분쯤에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당시 나이가 82이었습니다. 집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옵니다. 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2명, 그리고 70대 1명, 이렇게 총 3명을 차로 치여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 차는 사고 지점에서 35m가량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고요. 흰색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앞 유리창도 깨지고 앞 범퍼도 심하게 훼손이 됐는데 운전자는 여기서 내려서 쓰러진 사람들을 살피는가 싶더니 다시 차량으로 돌아갑니다. 이 보행자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끝내 숨졌습니다. 세상에 시내 도로에서 풀악셀 97속 97킬로, 저 차 망가진 것 좀 보십시오, 교수님. 지금 당시 횡단보도는 분명히 녹색 보행자 신호였고요. 차량 신호는 적색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차가 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죠. 그런데 무시하고 달렸는데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여기가 60km가 제한속도였는데 97km, 한 37km를 지나치게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어가던 여성 3명 같은 경우는 그 충격으로 글쎄요, 3m도 아니고 30m 날아갔대니까 그거는 참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이 여성 3명은 인근 교회 같은 신도들로 상당히 친한 그런 사이였었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김장을 갔다 하겠다고 해서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또 한 분은 자기 손자를 갖다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인해서 한 가족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세 가족이죠. 완전히 그야말로 무너지고 말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뭐라고 그랬대요? 일단 이 운전자 얘기는 보행자를 못 봤답니다. 지금 속도 30km 넘게 위반 그리고 신호 위반 했는데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의심하는 게 음주 상태거나 졸음운전이거나 이런데 그 두 가지 다 아니었다고 합니다. 80대 고령 운전자분께서 순간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추정은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어쨌건 피해자는 3명이나 사망을 했고 이건 도저히 피해복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일단 1심에서 혐의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행인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신호를 위반했잖아요. 이 고인의 아드님은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8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첫 재판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참관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목격한 이 가해 운전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리가 후둘후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드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너무 나이가 드셔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걸을 때도 옆에 교도관 둘이 구축을 하고 걷지도 잘 못하고 어떻게 저 다리를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지도 정말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신체적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kg씩 밟아갖고 사람을 그렇게 보낸 거죠. 저희는 엉망금을 준다 해도 합의를 안 할 거고요. 그냥 반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알겠고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그냥 정당하게 받아라라는 입장입니다. 2019년 일본에서도 한 87세 고령 운전자가 12명의 사상자를 내는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본 방송국 카메라 앞에 87세 고령 운전자가 첫 딱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양손에 이런 걸 보행, 보조기구를 딱 차고 몸을 가누질 못하는 걸 보고서 일본 전역에 엄청난 쇼크를 받았답니다.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 유족들에 따르면 80대 가해 운전자가 법정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교도관 한두 명이 붙어서 부축을 해줘야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법정에서 굉장히 걷기 힘들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 다리로 일반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건가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보청기도 낀 상태였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변호인으로부터 재판부의 말을 건네듣기도 했습니다. 또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변호인이 큰 목소리로 귀에 대고 들리세요, 앉으세요, 대답하세요 이렇게 전해주면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저런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유족들이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요? 재판부에서는 금고 1년 6개월로 판단을 1심에서는 내렸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봤을 때 다른 범죄가 없고 또 피해자 중에 한 명, 피해자 2명하고는 합의를 했다. 게다가 나이가 많고 건강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좋지 못하다는 게 좋게 보는 쪽이 없고 좋다는 게 많이 감형을 해줘야 하는 쪽이었고 반대로 과실이 너무 중하다는 거고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 한 명은 처벌을 엄하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금고 1년 6개월 선고를 했고요. 그래서 금고형은 사실 요즘에는 징역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냐면 고위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든가 아니면 명예훼손 이런 범죄들이 금고형이라고 선고를 합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5년형을 구형한 걸 갖다가 1년 6개월로 보통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감염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수감 생활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겠죠. 힘듦의 정도가. 그런데 지금 유족분, 제보자 분의 말씀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아까 보니까 좀 위험한데 위험한 걸 알면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권고는 하지만 운전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유족의 감정과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피해자가 3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령이 그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6개월 선거는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수님, 지금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면허 반납을 하라 이렇게 나라에서 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반납률이 2%가 안 된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된다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몇 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에 3만 1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9천 건으로 8천 건이 넘게 지금 증가를 했고 사망자도 또한 많이 늘었다고 돼 있는데 특히 75세가 되면 사고 위험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거는 아까 보셨듯이 신체 노화로 인한 차량 조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우리가 이미 시행을 한 지가 10년 넘게 되고 있는데 반납률은 2%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면허를 반납하면 한 번 10만 원을 주고 2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평가를 통해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전 능력을 갖다가 사실 8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운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야간 운전을 갖다 금지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갖다 금지하거나 또는 속도 제한 등의 여러 같은 조건을 붙여서 면허를 허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실제로 인생 만련에 본의 아니게 남의 집 가정을 완전히 풍비 박산내게 하는 살인 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제도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실행을 해야 될 필요가 이제는 왔다라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이 고인의 아드님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나 절대 끝까지 합의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형량 가볍다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원칙적으로 간 거예요. 속도의원에 신호의원에 횡단보도 사고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감형을 해주냐라는 거고 아까 이제 사회적 제도 논의를 했는데 그 사회적 제도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어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법감 정도 이런 고령 범죄에 대해서 아직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0대 저 정도 건강이면 사실 1년 6개월 이후에 생존 여부도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더라도 그렇게까지 감형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경우에 좀 다르게 봐야 될지 이게 법원별로 앞으로 큰 고민이 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질 테니까요.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이어가죠. SNS로 알게 된 남성에게 모델 여성을 소개받은 후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소개받은 여성이 만나는 당일에 갑자기 모델 에이전시 사이트를 보내주며 돈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제보 사건입니다. 주목해주세요. 신종 사기 범죄입니다. 와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 진짜. 네 이 제보자가 30대 남성인데요. 예전에 SNS 통해서 알게 된 그 남성 또 다른 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두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내 연락이 잠시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성 지인으로부터 한 1년 만에 연락을 받게 됐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제보자한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델 여성이 있는데 혹시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있냐. 없으면 소개해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보자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고요. 그렇죠.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전화번호보다는 카톡이 더 연락하기가 편하지 않겠냐면서 카카오톡 통해서 아이디를 알려줘서 둘을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이 소개받은 여성 모델이랑 통성명하고 일반적인 소개팅이랑 비슷하게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통화는 아니고 SNS로만 지금 말을 튼 겁니다. 약속까지 잡았어요. 그 모델하고 여성 모델하고 처음 데이트를 하기로 한 당일 모델 여성으로부터 좀 수상한 제안을 받았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프라이빗 신청회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모델을 만나본 적 있냐. 제가 패션 모델이라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나려면 모델 홈페이지에서 프라이빗 신청이라고 그걸 따로 신청을 해야 된대요. 모델이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가했을 때를 위해서 보증금 같은 걸 받나 봐요. 그게 35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룩을 채우고 마무리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흔히 아는 애인 대행 알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제보자 분이 약속장소에 나가서 언제 오냐고 하니까 상대방이 나 지금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 만나려면 프라이빗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대 도대체 그게 뭐냐. 모델 에이전시 회사에서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만나려면 상대방이 모델이니까 사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사생활을 보증한다라는 증명으로 보증금조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돈을 내고 나면 나중에 집에 모델이 안전하게 기가한 걸 확인한 다음에 돌려준다라는데 참 듣도 못한 얘기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진짜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시는 저 카톡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스크린샷 보면은 그 해당 모델의 얼굴 사진이 나와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저것도 열어봤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선의로 접근을 하는 척하다가 일단 돈이 필요하다라고 돈을 내라고 하는 그 순간 빨리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대처를 하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아 이거 사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천만 원 사이를 하더라도 이래 돈을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거 상식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짰냐면 나는 지금 낼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돈을 내면 다시 받는다면서 그러면 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모델한테? 네 모델한테. 그랬더니 모델은 또 뭐라고 이렇게 받아쳤냐면 저는 현금은 안 써요. 저는 카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제보자는 여성으로부터 모든 SNS를 차단당했습니다. 돈을 넣는 순간에 또 조금 시간차 공격으로 차단당할 걸 미리 당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도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한 이 여성이 실제 해당 모델인지 아니면 사진을 도용한 건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모델을 소개를 해 주겠다고 접근을 했던 그 남성 지인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보자 연락처하고 SNS를 차단해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가 추정컨대에 아 이 사람도 저 사위권하고 한패로 뭔가 이렇게 지금 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믿을 만한 뭔가 세팅을 해놨어. 사이트. 회사 사이트. 그 모델 에이전시. 그 말한 회사 홈페이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되게 그럴싸해요.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다른 회사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모델 회사의 사이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만 좀 바꾸고 조금 저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회를 저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왼쪽에 저 실제 사이트 저기는 국내 유수의 모델 소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를 주면서 이런 사이트 이런 번듯한 회사니까 돈 잃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저 사이트하고 실제 사이트하고 가짜 사이트의 차이가 있는 건 이제 가짜 사이트는 PC에서 접속이 안 됩니다. 휴대폰으로만. 사실 PC에서 접속될 필요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또 저 해당 사이트는 로그인하고 또 회원 가입까지 해야만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보통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죠.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이 제보자가 저 해당 에이전시에 혹시 그 당사 사이트가 지금 사기 범죄에 도용되는 거 알고 있냐 문의했지만 확인 후 답변 주겠다고 하고 아직 답변은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이트가 가짜라는 걸 딱 확인하는 순간 이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수사기관에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양빈 선수님 만약에 그 프라이빗 신청에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같이 약간 좀 아쉬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훅 들어올 수 있다. 35만 원. 35만 원. 돌려준다는데. 돌려준다는데. 실제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35만 원 입금을 했는데요. 물론 당연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난 것도 아니에요. 만나지도 못했고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떼먹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출금 한도가 우리가 꽉 차서 돈이 더 들어와야 돈을 일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참 예상한 게요. 35만 원을 맡겼는데 그거 50만 원 더 넣어야 저희가 통장을 풀어서 다시 뺄 수가 있어요라고 하면 50만 원을 또 넣습니다. 85만 원 되죠. 그런데 갑자기 출금 한도가 더 늘어나가지고 100만 원 더 넣어야 돼요. 그러면 85만 원에서 끊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더 내면 더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돈을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적기는 600만 원 많게는 그런 식으로 5천만 원까지 돈을 뺏긴 사회가 있답니다. 백 변호사님 저희가 이 카톡상에 떴던 그 모델. 모델에게 직접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했어요. 카톡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긴 차단이 안 됐으니까 또 연락을 받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에서 프라이빗 신청을 해야 만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라고 답을 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해당 사이트가 실제 사이트를 그대로 벗겨서 만들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비슷한 사례를 검색만으로 나오는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명함을 주면 연락을 드리겠다. 저희 제작진한테. 명함까지 보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고 통화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빨리 움직여서 저는 이 사람이 여성 모델인지 그냥 단순 남성인지 그것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 확신하는데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모델 남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 사반에 저것이 공개되고 난 뒤에 아마 저 사기꾼들 이번 아이템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인 남성도 만나본 적도 없을 뿐더러 보통 일반인들에게 모델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이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여성을 만나게 해주는데 그냥 단순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미리 내라라고 하는 거. 이거 조금 성매매 같은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이것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번에 제보를 해주신 분같이 돈 내라고 하는 순간에 돈을 집어넣으면 본인이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이 모델들을 만나는데 돈을 준다. 이거는 모델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두 번째 사건 정의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학교를 마친 고등학생 두 명이 주택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지만요. 한 빌라의 주차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수상한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열려있는 가방 틈 사이로 사람의 모습이 언뜻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친 이들 곧장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넉살좋은 단골입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길에 수상한 여행 가방을 딱 발견을 했는데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었다. 그 학생들은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이게 2014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인천 간석오거리역 인근에 있는 한 주택가였는데요. 학교하던 17살 고등학생 두 명이서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사람 같기도 하고 인형 같기도 한 뭔가가 보였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경찰 신고를 했는데 와중에 경찰이 그냥 분실물 신고 이런 건 줄 알고요. 빨리 도착을 안 해서 한 시간가량을 그 앞에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방 안 확인해보니까 7, 8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작은 체구의 여성 시신이 나왔습니다. 여러 부위가 흉기에 공격당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머리에는 둔기로 공격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원은요? 숨진 여성은 71살 전못이었습니다. 부평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고요. 일단 그 해 12월 20일 날 딸한테 잔칫집 다녀오겠다. 나선 후 돌아오지 않아서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 CCTV를 확인해야겠죠. CCTV 주변 CCTV를 확인해보니까 시신 발견 전날 밤 10시 30분. 그러니까 12월 21일 날 검은색 점포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리어를 끌고 오는 모습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캐리어를 놓고 도망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 남성이 누구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몇 시간 CCTV를 계속 돌려보니까 이 남성이 피해자인 전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부축해서 걸어가는 CCTV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부축을 해준다. 모르는 사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일단 면식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면식범인 이 남성이 바로 유력 용의자가 된 겁니다. 면식범이라면 양 변호사님 주변에 알아본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아까 할머님이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장 사균생님한테 보여줬던지 바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55세 정모 씨였고요. 170cm 정도의 보통 한쪽 다리를 저는 그런 편이었는데 이 남성이 할머니가 야채 장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 할머니 딸은 또 포장마차를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성이 그 포장마차에서 자주 술을 마시면서 이 모녀랑 굉장히 친해졌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를 정도였고 같은 교회를 다닐 정도로 가까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모녀랑만 가까웠던 게 아니라 시장 상인들하고도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명확해 보이는 그런 용의자가 있기 때문에 시진 발견 나흘 만에 공개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금방 잡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55세 정 씨 같은 경우는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주거지에서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혈흔이 묻은 바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숨진 전 할머니의 지갑에서 40만 원 가까이가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범행 동기가 금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추적이 길어지던 그 가운데서 이 정 씨가 이게 좀 충격적인데 피해자를 살해한 그 다음 날 이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그 교회를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던 그 피해자의 딸 그 근처에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시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을 찾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본인이 그 피해자를 살해해 놓고 피해자 유가족들의 동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공개 숲에 들어갔고 전단지까지 뿌리면서 저 정모 정형근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 55살 정형근이었고요. 범행 열흘 정도 가까이가 지나서 12월 29일이었습니다. 서울 을지로 4가 쪽 한 편의점에서 정형근이 갖고 있던 카드가 결제가 됐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건 주시하던 경찰이 당연히 바로 출동을 했고요. 술 사려던 정 씨가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정형근이 전 할머니를 살해하고 또 유기한 뒤에 가지고 있던 그 아들 체크카드만 들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뽑기도 하고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고 관악산, 남산 이런 곳에서 또 노숙도 해가면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걷습니다.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매일같이 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을지로 4가에 이르러서도 역시나 노숙인들이랑 술을 마시다가요. 술에 잔뜩 취해서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술을 더 사오겠다면서 편의점에 가서 그 체크카드를 결제를 했던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그 와중에도 매일매일 술을 쳐 마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사건이 일어난 날도 당연히 술을 마셨겠죠. 맞습니다. 범행 당일도 이 전 할머니 야채 가게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둘이 함께 정 씨 집에 가서 다시 더 술 한 잔 더 하자라고 해서 같이 갔던 겁니다. 그게 아마 부축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시스템에 찍혔던 것 같고. 술을 마시다가 이 정 씨가 70대 피해자를 보면서 욕정이 생겨서 성폭행을 시도했었다고 하고요. 할머니가 저항을 하니까 가지고 있던 머그컵으로 할머니 머리를 내리치고 할머니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살해했다고 생각한 피해자 할머니를 화장실을 옮기고 여인용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는 순간에 피해자가 숨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잔혹한 얘기라 제가 말씀드리기도 힘든데 살아있다는 걸 알고 곧바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인을 했고 아까 보셨던 그 장소는 집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버리고 장갑도 주변에 버리고 그냥 도망쳤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재판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 씨의 모습이라는 게 참 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는 정 씨의 아들이 찾아와서 편지를 전해줬다는데 아들 편지를 읽고는 또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머니의 딸, 딸과도 가깝게 지냈다고 했잖아요. 딸은 이 범행 결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용서한다고 재판부에서 용서한다는 얘기까지 법정에서 했어요. 그게 아마도 이런 것 때문으로 추측이 되는 게 정과가 꽤 있었는데 성범죄는 없었는데 폭행이라든가 재물손계라든가 대부분 술 마시고 저지른 폭력성 범죄였던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살인과 정말 이룰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범죄로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는 너무 재질이 안 좋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형근이 조사를 받던 중에 정형근의 아들이 장문에 편지를 들고 왔는데 이걸 본 정형근이 대성통곡을 했다. 교수님,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아들의 전화, 아빠의 안부를 묻는 아들의 전화가 제일 무서웠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쇄살인에 대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것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성을 보고 어머니라고 했다는데 55세 먹은 남자가 71세 먹은 여성을 보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것도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돌변해서 이 여성에게 성욕을 느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니까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시신도 그런 식으로 유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살면서 주위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으면 정말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당하고 정말 불기의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위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호주의 한 교회입니다. 한 남성이 설교 중인 주교에게 터벅터벅 다가가더니 대뜸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이 맨손이 아니라 흉기까지 손을 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뛰쳐나와서 이 남성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말리던 사람들 역시도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갑작스런 흉기 난동에 주교는 물론이고 신부와 신도들 모두 4명이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생중계를 보던 신도들 한다름의 교회로 달려와서 남성을 향해서 폭언을 통단했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 남성은 금방 제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요. 경찰의 포박에도 자랑스럽다는 듯이 미소까지 지어 보였는데 이제 16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 사건, 동교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극단적 테러로 규정을 했고요. 흉기 난동의 피해자들 모두 현재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마당에 서 있던 한 노인에게 시커먼 먼가가 달려듭니다. 단 한 번의 박치기로 노인을 손 쓸 수 없이 만들어버리는데요. 대낮 마을 한복판에 나타난 거 다름 아닌 야생 멧돼지였습니다. 멧돼지의 공격은 그야말로 무자비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멧돼지에게 일말의 반격은커녕 꼼짝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때마침 젊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멧돼지를 한숨에 제압을 했습니다. 막대기를 휘둘러서 저 멀리 내쫓기까지 하죠. 다행히도 노인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인데요.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던 노인은 멧돼지가 오는 줄도 몰랐고요. 또 도움도 쉽게 요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러시아로 가보시죠. 고급대원들이 절단기로 방범창을 뜯어냅니다. 무슨 일인지 이번에는 창틀까지 부수는데요. 활짝 뚫린 베란다 창문으로 기다란 사다리 하나를 놓죠. 그리고는 그 사다리 위로 들것에 실린 파란 매트리스가 나옵니다. 저 안에 뭐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고급대원 여럿이 달라붙어서 아주 조심히 천천히 꺼내보는데요. 매트리스가 반쯤 나오자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웬 남성이 보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꽁꽁 묶여있는 모습이죠. 몇 시간 전 이 남성은 심장 통증을 호소했고요. 의료진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집에서는 치료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아주 큰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 남성은 오랜 지병으로 10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고요. 그 탓인지 몸무게도 400kg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스로 걷기도 어려웠고 현관문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고급대원 열댓 명에 붙어서 이 남성 이송작전에 투입이 됐고요. 모두가 힘써준 덕분에 남성은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화장실은 그동안 어떻게 갔을까요? 신심팟 RX 신심팟 RX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호공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